안녕하세요 공주님 뭐하세요? 공주님 감사합니다 가즈아 브리오우사 이거 진짜 끼고 나서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언니가 어떻게든 뭘 되든지 내가 해볼까 임페리오 임페리오 다음으로 임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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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헤리포터 춤 많아요 헤리포터 팀들 헤리포터 팀들 헤리포터 팀들 안녕 제 손이 너무 커요 여기 여기까지 있는데 이거 어디 딱 좋아요? 아 제 손에는 맞아요 제 손이 너무 큰데? 알아요 춘식이 뭐 나왔어? 춘식이 뭐 나왔어? 춘식이 뭐 나왔어? 춘식이구나 아 얘 이름이 춘식이야 잠깐만요 저 장갑 벗고 해줄게요 차도 언니가 춘식이 진짜 좋아 집에 잠옷 있어요 언니가 잠옷 춘식이 진짜 귀여워요 나중에 버스에 찍어서 올려주세요 나 이름은 모르는데 귀여운 건 다 좋아 날 닮았잖아 이렇게 진짜 귀여운 건 다 좋아 너무 웃겨 이 노래가 제일 좋아 난 이 노래는 그 노래가 제일 좋아 그 노래가 제일 좋아 그 노래가 제일 좋아 뭐야 이거 상상인데? 오 원 데이 트래블 이건 고양이네 너 약간 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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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뭐가 뭔지 알아? 화나면 뚝뚝한 뾰족한데 아 맞아 그거 같아 똥그런 거 오늘의 춘식이는 짜잔 짜잔 왜 어디 잘 부르죠? 잘 부르죠? 이거 저 아까전에 뽑기로 해서 뽑았는데 딱 나를 뽑았어 핑크 터키 꽃 받았어 이거 아기 때 엄마가 이거 반갑닥 하잖아요 그래서 아기 된 기분이에요 뭔지 알아? 이런 거 아 아 아 아 여러분 제가 방에서 혼자 있는데 오늘 이 친구와 함께 시끄러울 예정이에요 속도에서 무서워 무서워 내가 이거 리릭하잖아요 뾰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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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열 목이 움직여 바나나 여러분 저 자랑할 거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완전 귀여운 슬리퍼 찾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나열이랑 같이 커플로 샀어요 들었어요 나열이랑 같이 커플로 산 슬리퍼 아 그것도 잘하면 해야겠다 맞아 그거 엄청 귀여워요 엄청 귀여워요 그치 원래 이거 슬리퍼 샀다고 해서 구경하다가 너무 귀여운 거 해서 아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러면서 나도 막 커플 안 갈 때 추나 이러면서 커플 슬리퍼 하고 있어요 저거 그것도 그것도 올려줄게요 멤버스에 진짜 귀여워요 근데 너무 재밌어 걸을 때마다 이렇게 되면 슬리퍼 해 우리 그거 해볼까요? 폭죽 해볼까요? 오늘도 폭죽 아 꽃가루 타임 꽃가루 타임 여러분 다나카산 요즘 뮤지션에 다나카산 저 좀 잘 따라한대요 해볼까요? 이거 아니야 아 오세요 빨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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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더 잘하잖아 내가 좀 부끄러워서요 지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네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꽃가루 누구부터 달려? 아 머니 거 달려볼래요? 머니 한 번만 머니 날려도 될까요? 저요 저요 머니 머니 아니 아 아 이육 와 너무 잘하 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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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거 jin 안녕 다 달려 여러분 여러분, 저부터 이거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로나 카메라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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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넌 예쁘고 만平! совсем 걱정했다고 해요ildarım! 하나, 하나, 셋! 하나! 하나요, 둘, 셋! 하나요, 우리 enh hier! 하나요, 울지마! 하나요, 울지마! benefiting, 우七, 일어낮기 pandemia! 팬러 wrestling rb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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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잠깐아... 더 끔다 했다 이거... 우리 도착! 하여! 아이으! 후우우우우! 하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토끼잉이지! 네! 이 친구는 내 침대에 들어 인형이 하나 들어 이 친구 와서 침대에 인형이 난리에요 맞아요 제 침대에 인형 수는 게 넘게 있어요 제 침대 아니고 인형 침대에요 엘바 왜 이래 어떻게 생겼어 이제 엘바 어떻게 생겼어 엘바 왜 이래 이 침대 왜 이래 홀리 홍금딜 여기 앉아 호기 PD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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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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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야 너 왜 이렇게 웃겨 오늘 많이 찍으세요 너무 웃겨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내가 말했지 내가 말했지 오늘 앨범 아까 전에 그걸 갖다 오고 보거 요거가 너무 귀여운데 보거 보거 나 장호야 장호 장호 장호? 장호? 아니야 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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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맘네 귀여워 우와 잘했다 눈썹에 붙었어요 언니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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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유일하게 생각했어 예쁘다 다시 스웨어 또 우리 맘네 맘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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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만 막내 시켜줄까봐요 맘에 되게 좋아해 다섯시만 우와 또 또 또 또 또 내가 시켜줄게 진짜 너무 예뻐 펑이 아니고 지금 언니 오늘 거기서 당자는 숲속에 공주 같애 당자는 숲속에 공주 우리 리리카 쌤이 오늘의 공주님 졸업식 같아 졸업식 해리포터가 어느 학교를 졸업하실까 환영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거 월리완가 주시는 선물인데 어떤 월리완이 설거지 장갑 같다고 그걸로 핸드폰으로 했어요 여기 이분이요 얼굴 가리는 분이요 여러분 보세요 이름이 감자튀김이에요 감자튀김 같은데요? 감자튀김 같은데요? 감자튀김 너무 작은데 젖순이 반가지 약간 좀 잘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우리 기현이 옷을 입고 장갑을 꼈으니까 재밌는 무대를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입고 해서 될 것 같으면 약간 뽕수님 볼 수 있잖아요 바로 무대를 해볼게요 기대해주세요 설마 설마 뭐만 좀 원하시나요? 뭐만 좀 원하시나요? 뭐만 좀 원하시나요? 뭐만 좀 원하시나요? 저는 아데리아요 아데리아요 아데리아요? 아데리아요? 오랜만에 생각 놀랐는데 오늘 성격 잘 먹을게 언니 완성되세요 감사합니다.